미국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이 2023년 한 해 동안 거의 매달 연속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케이스실러가 발표한 12월의 기존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0.2% 올라 11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. 전년에 비하면 집값이 5.5% 오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20대 도시들의 주택가격은 전년에 비해 6.1%, 10대 대도시들은 7%나 올라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0대 도시들의 12월 집값은 거의 대부분 11월보다는 소폭 올랐으며 전년에 비하면 도시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. 전년보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도시는 샌디에고로 8.8%나 비싸진 수준입니다. 로스앤젤레스는 8.3%, 디트로이트도 8.3% 올랐고 시카고 8.1% 인상됐습니다. 마이애미 7.8%, 뉴욕시 7.6%, 보스턴 7.2%, 애틀란타는 6.3% 올랐습니다. 워싱턴 DC는 5.1%, 템파는 4%, 샌프란시스코는 3.2%, 시애틀은 3%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이에 앞서 지난달 전국부동산인협회가 발표한 12월의 기존 주택 판매는 연율로 378만 채를 기록해 전달보다 1%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는 6.2%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의 경우 7%를 오르내리고 있어 그보다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팔려고 내놓은 집들이 여전히 적어 매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.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아직 주택 거래 자체가 큰 폭으로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나 매물 부족 사태로 집값은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판매된 기존 주택의 중위 가격은 12월에 38만 2,600달러로 전년보다 4.4%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또한 판매된 신규 주택의 중위 가격은 41만 3,2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